손바닥 그립도 있고 손가락 그립도 있는데 가급적 손가락으로 잡으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에서 롱섬도 있고 쇼섬도 있지만 미들섬으로 검지보다 엄지에 한마디만 올라올 수 있도록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오게 되면 들었을 때 약간 인털라킹이냐 오버래핑이냐 근데 일반적으로는 손을 좀 자유롭게 쓰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오버래핑 그립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오버래핑 그립인데 손가락이 짧은 경우에는 이렇게 얹는 방법도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려놨을 때 내려놨을 때 위에서 제가 내려다봤을 때 지금 화면 정면에서 잘 보이고 있는데요 위에서 마디가 있죠? 튀어나온 데 이쪽 넋글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최소한 두 개 이상은 보일 수 있게끔 잡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트롱 그립이라고 해서 라인이 어깨 쪽을 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맞지만 이쪽에 마디 부분이 두 개 이상 보이면 자연스럽게 스트롱 그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그냥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게 좋다 저게 좋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그립 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립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절대 대칭 스윙을 하면 뉴트럴 그립 잡아도 되고 위 그립 잡아도 되고 본인 스윙에 따라서 그렇게 손 모양에 따라서 잡을 수 있지 왜 하필이면 스트롱 그립을 잡아야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 왼 엄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 엄지가 누르기만 해도 제가 그냥 누르기만 해도 저는 그냥 이렇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누르기만 해도 이 스피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크로스 및 스위치 되는 동작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 이 그립을 잡으셔야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뉴트럴 그립 대칭이라고 하면 뉴트럴이잖아요 뉴트럴 그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스윙 편에서 자세히 뉴트럴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셋업 편입니다 셋업은 스윙을 하는 데에서 샷을 하기 이전에 바로 스윙을 하기 직전까지의 완벽한 준비 자세를 셋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셋업의 요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발을 처음에 발에서부터 올라오면요 발 지면에 대고 있는 발을 어떻게 둘 것이냐라는 스탠스 스탠스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파스처입니다 파스처 파스처는 우리 스파인 앵글이다 해서 척추각이다 척추각이다라고 하는데 척추각이 주가 되긴 합니다만 척추와 내 엉덩이 부분과 무릎 아래에서 발목까지의 그 라인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이 보통 파스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스처 스탠스와 파스처가 준비가 되면 거기에서 볼 위치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공 위치는 우리가 왼쪽에다 둬야 한다 가운데 둬야 한다 또 오른쪽에 둬야 한다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오늘 정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어제 배웠던 그립을 한 상태에서 딱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공실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셋업의 끝은 아닙니다 셋업의 끝은 어디냐면 셋업의 끝은 내가 타겟을 향해서 조준을 해서 정렬을 하는 그 부분 먼저 이 몸을 타겟과 평행하게 정렬을 하고 조준선 정렬을 한 이후에 마지막에 딱 클럽을 갖다 대서 조준선 정렬과 클럽까지 딱 일치를 시켰을 때 이 부분을 정조준이라고 합니다 군대 용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준선 정렬은 저는 보통 어깨라고 많이 하고 그다음에 클럽까지 딱 해서 직접 날아가는 그 방향 이게 바로 타겟까지 정렬했을 때 저는 정조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상태에서 준비가 된다면 스탠스하고 그다음에 몸의 각도를 조절을 해서 맞추고 그다음에 클럽을 놓고 내 어깨를 타겟과 평행하게 맞추고 그다음에 공이 타겟 방향을 향하게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우리는 셋업 완료 후에 스윙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발이에요 발 발인데 이 발 너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발 모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의외로 절대 대칭 스윙은 꼭 어감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들립니다 이걸 반드시 똑같이 해야 된다고는 합니다만 그 똑같이 하기 위해서 몸은 약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본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스탠스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발 너비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서양에서 만들어진 교과서에는 이 스탠스 안에 어깨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동양인 체형으로는 상당히 스탠스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어깨 너비 정도로 보통 일반적인 스포츠를 하듯이 준비 자세를 하듯이 이렇게 딱 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더 쉽게 생각을 하면 정말 막연하게 어떠한 생각을 팔짱을 끼고 한다고 셌을 때 양쪽에 체중을 뒀을 때요 이렇게 서는 것도 불편하고 이렇게 서는 것도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그냥 내가 평소에 어떻게 서는지 이런 생각 이런 생각 생각들 하고 계시나요? 생각 없이 그냥 서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해요 편안한 생각이어야 돼요 싸우겠다는 생각들은 넓어집니다 한번 해보겠다는 걸 넓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장진수 프로님 짝다리 딱 짚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양쪽 둔둥하게 났을 때 너비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발 모양도 일반적으로 대칭을 하려면 11자가 가장 이상적이죠 11자가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제가 뒤쪽에서 살짝 지금 11자가 잘 보이네요 그런데 제 뒤쪽에서 살짝 걸어와 보겠습니다 뒤쪽에서 걸어올 때 정면에서 정면에서 보시게 되면 제 뒤쪽에서 작았던 제가 걸어오는데 걸음걸이가 이렇게 걷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사장님, 회장님 걸음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약간 약간 밖으로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팔자 걸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무릎을 스치면서 걷는 게 아니고서는 그냥 이렇게 앞으로 앞꿈치를 이렇게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자연스러운 동작은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팔자 걸음으로 걷는 분들은 팔자로 걸으면서 이미 중심을 잡는 습관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똑바로 걷는 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해서 늘 하루에 만보 이상 걷는 그런 습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탠스도 내 걸음에 맞춰서 내 걸음에 맞춰서 그냥 나는 약간 이런 패턴 이게 나는 똑바로 걸으니까 이렇게 서겠다 또 나는 약간 팔자 걸음을 걸으니까 서겠다 이런 패턴으로 서주시면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탠스 너비는요 나중에 타이밍하고 굉장히 직결되기 때문에 이 너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타이밍 훈련 때 정말 그날 컨디션이 좋을 때는 넓게 서서 팍 파워풀한 스윙을 할 수 있고 그날 정확도 몸이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울 때는 좁혀서 타이밍 존을 좁힌다라는 그런 레슨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그 부분은 몰라도 됩니다